이번에는 보험 골든타임 앞으로 보험 고민이 문자로 접수됐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희 어머니가 60대이신데 지인을 통해서 종심보험만 100만원씩 한 달에 내고 계시는데 괜찮은 걸까요? 전문가님, 이 시청자분의 어머니의 종심보험이 보험료 고민이 되신다고 연락 주셨거든요. 일단 지금 종심보험만 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종심보험 안에도 여러 가지 질병 쪽 특약들이 같이 껴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망보험금이 주가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효율이나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 어머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60대시면 사실 저희 부모님 연배이시기도 하거든요. 종심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사망하신 뒤에 나오게 되는 사망보험금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살아계시는데 여기저기 아프시고 계속 병원 생활하시고 치료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자식된 입장에서는 사망 이후에 나오는 돈이 크게 욕심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피로성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자식들이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앵커님, 저랑 또래시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망보험금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부분 자식들은 어머님 살아계실 때 보장 잘 받고 치료 제대로 완벽하게 받으시기를 더 원하니까 자식분을 위해서라도 보험을 꼭 올바른 방향으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로 접수된 사연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머니의 종신보험을 매달 100만 원씩 납부하고 계셔서 고민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전문가의 상담 참고하셔서 보험 재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